구독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익히 오늘이 그 재물신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평소에 또 이런 그 풍수에 관심이 적었던 또 무관심했던 어떤 가정에서 오늘 그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마 그 올 하반기에 또 그런 집으로 그 재수 있는 그런 기운, 돈복의 기운이 유입되기는 꽤 힘들어질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을 기원하고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원을 할 때 대판 싸우게 된다면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과는 역행이 되는 그런 그 풍수 배치가 된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이런 의미에서 또 오늘 그 다루게 될 또 이런 그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또 필요합니다. 재물신의 그 축복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요. 그 기운을 막거나 또 돈복을 그 절단시키는 또 단절되는 그런 그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또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때 그 돈복은 또 크게 가로막힐 것입니다. 대표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또 꼭 피해야 될 그런 행동이 그래서 또 있기 마련이죠. 1년 그 365일 그 날도 많은데 하필 그 오늘 같은 이런 재물신의 그 탄생일에 우리가 그 머리를 깎거나 또 손발톱을 자를 일은 아니죠. 그래서 이런 그 재물신의 그 탄생일은 머리를 그 깎는 것은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또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. 머리는 그 사람이 그 기운과 에너지 또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날 그래서 그 머리를 깎거나 손발톱을 자라는 그런 행위는 재물의 그 흐름이 그 차단될 수 있는 또 돈복이 그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손톱과 발톱도 이 우리 몸의 그 일부잖아요. 분신입니다. 그래서 그 행운을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보호 속성이 바로 손발톱에 있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재물신 그 탄생일에 손발톱을 자르게 되면 마치 그 돈복의 그 기회마저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새로운 그 재물운에 그 유입되는 걸 또 가로막게 되겠죠. 또 이미 그 더러운 또 재물운 또 돈복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돈복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속성이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. 이런 그 재복정신 그 탄생일은 재물의 그 기운이 또 가장 강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. 우리는 그 이런 시기에 이런 그 기운을 최대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손발톱을 자르는 그런 행동은 재물운을 그 분산시키게 됩니다. 돈복을 또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또 머리나 그 손발톱을 자르는 것은 평소에 또 중요한 그 청결사항이기도 하지만은 굳이 그 재복정신 그 탄생일에 또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. 이 영상은 Gen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